한국국토정보공사 일반인 주소해서, 학생은 생년월일 말해서 정보 변경 먼저 하시고, 그래야지 청소년이 어떻게. 요금이 빠져나가요. 우선은! 우선은 하나 주세요. 3,000원이요? 여기 포장해주세요. 3,000원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충전해주세요 여기 카드 이쪽에 어디에 주시면 되세요 만원어치 해주세요 만원어치요? 만원 네 현금만 돼요 현금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